경기 컨텐츠 진흥원 문화기술 아카리니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판득판득 화이팅! 프레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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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지금 화이팅! RJ! RJ 화이팅! 여기! 9! 10! 1! 100만 원 주세요! uce겨! 100만 원 주세요! 배배로 배배로 저희 1등 했습니다 바닥바닥 친구들에게 반응을 하고 싶습니다 진란이 PC입니다 기업 연계 과정도 그렇고 지금 하는 단기 특강도 그렇고 단기간에 빠르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여기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기술 아카데미가 새로운 뉴미디어 창작자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영상 문화기술 자신감이 보내주신 복용